안녕하세요 동네상련관입니다. 오늘은 패러디 영화의 명작 총알탄 사나인 시리즈에 어떤 패러디가 있을까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1탄을 안보고 오신 분들은 1탄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카드를 클릭해 영상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안보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1탄 만큼 재미있는 2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는 총알탄 사나인 시리즈의 오프닝인데요. 여러 영화의 장면을 패러디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2탄은 시리즈의 오프닝입니다. 두번째는 액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격 장면입니다. 먼저 액션 영화 속 총격 장면부터 파이어 가득탄 사나인 시설 동네시사원isations 역은 degre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격 액션의 진술을 볼 수 있는 이 장면 어떻게 패러디 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 번째는 영화 언터처블의 유명한 기차 혁신입니다.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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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민들더! 이show! 내가, 어린석들! 제주민留iringcol解! 제주민에서 직스럽게 소방 ministerial AGAIN! 제주민에서야! 네 번째는 영화 대탈주의 짠내나는 탈출 장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동작은 내가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장면이 어떤 웃음을 주는 장면이 됐을지 보러 가지라. 자, 이제는 락카소에서 락카소에서 락카가 오픈이 흐름하지만 우리의 자기야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레알치에 대해서는 락카소에서 락카소에서 락카소가 있다. 뭔가 락카소을 주지 못한 놀고 있었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고 생각 بعض 할 만큼의 풍경이 있었을 때까지까지 이 물소가 아픈 재생에 대해서도 명령을 당기고, 대답을 말할 수 있다면, 대답을 추 Sergey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능을 당기고, 우리도 바로 지나가는 통로를 죽고, 그 후에 두고, 또, 47까지는 있어도, 우리의 프리즘을 더 길고, 정신없이,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아멘! Rocco에 도착했고, 다섯번째는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국뽕 가득차는 시상식 장면 먼저 보시죠 주모 시상식 패러디라 상상이 안가는데요 국뽕 가득차는 시상식 장면이 국뽕 가득차는 시상식 장면이 국뽕 가득차는 시상식 장면이 여섯번째 장면은 유명한 영화죠 주라기 공원의 명장면입니다 국뽕 보좄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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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은 어떻게 패러디 됐을까요?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은 스티븐 스피르버그 제 리아트릭 파트 일곱 번째는 시상식 축하무대 패러디 장면입니다. 무대를 바로 즐기러 가시죠. 이 장면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2편에 걸쳐 패러디 영화의 명작 총알탄 사나이들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지금 봐도 깨알같은 재미에 미소를 짓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